아 요새 소리를 누구한테 배워요? 네 청주의 조동원 명창님께 배워요 아 그렇구나 그기가 나한테 배가 죽어서 있잖아 뭐 하나 더 할 거 있어? 네 명절이니까 제가 소원 성취하시라고 아 좋다 비나리 불러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도둑 말고 한 가위만 하여라 그러나 다풍적 그것이 아니고 또 마음 아프고 그를 들고 또 있나니 다풍도 일어나서 소원 성취하소서 하는 비난이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추건이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덕담가요 파란갑니다 건국연명의 대가 전 추건 고사덥닭 지성정성으로 였죠 신데랑 나무댁가중 나무댁뚱중 이러니 저러니 얼지라도 건국엉명 희대가중 트시거들랑 밤이 되면 밤이 되면 풀이 나팔급시고요 낮이 되면 우리 나말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의 비나이다 아름다운 금수강사 속에 두둑지 일가는 그 산의 발절을 위해 모두 모두 건강하게 해주소서 어쨌든 정석적인 우리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명의를 주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아이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